아보카도 모드 오버컨피던스 아 뭐야 황금갑옷을 두개 얻고 시작합니다 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가격 save the planet go green 힐 황금갑옷을 황금갑옷을 잃으면 활성화됩니다 황금갑옷이 없다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황금갑옷을 두개 얻습니다 균형 잡힌 다이어트 인민첩을 이었고 슬레이트 암어 넣었습니다 다이어트 암어 다이어트들 왜이렇게 건강하냐 컨스트릭트 피드를 사부여하고 오메라입니다 건이 끝날 때 컨스트릭트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아 포박이구만 다이어트 플레이트 헤디드 플레이트 암어를 이었고 가단장을 뽑습니다 뭐야 너무 안좋은데 호박을 오부여합니다 선천 음 음 다이어트 음 어 어 시스 플레이트 암어를 이뤘고 한장 뽑습니다 뭐지? 아무 효과도 없는거 아냐 네 네 보사연사 육방어를 얻고 약발을 부여합니다 어후 의심 모든 적에게 삼의 피해를 두번 주고 두 장을 뽑습니다 두 장을 뽑습니다 위치앤 일러스트 삼 칠 비비 18 25 아이씨 일러스트 도라인가봐 일러스트 도라인가봐 음? 횟수라서 인공물 깔 수 있네 횟수라서 인공물 깔 수 있네 오졌다 오졌다 플레이트 암어를 삼았고 삼포박을 세 번 부여 한성플라스크네 포토 트로피즘 뭐야 이거 왜케구림 개 쓰레기인데 안 넣는게 2등인데 안 넣는게 2등인데 플래시 베리어 Ay 어떻게 장호들을 구웠지만 황금갑옷만큼 어려웠습니다. 참 재밌는 일러스트야. 음! 내가 판금을 얻는게 아니었네. 어슴. 알까기. 알까기. 에너지를 얻고 한장 뽑고. 가지고 있는 플레이 타버 2당. 백분열이네. 백분열. 선을 시작할 때. 버닝카드 더미에서 한장을 가져옵니다. 한장을 복사하여. 와장창. 팔 피해를 주고 플레이 타머를 얻습니다. 무감각. 아. 아. 그 퓸이 아니네. 말장난이네. 다 블록을 얻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무감각. 무감각. 워터. 아. 에. 타악이야. 10 피해를 받고. 죽으면. 최대 체력을 구증가시킵니다. 최대 체력을 구증가시킵니다. 쓰기. 진짜 힘들겠는데. 아이씨. 이미지. 약 빨고 만들었나. 이번 턴에 필했다면. 에너지를 이었습니다. 암받는 취약을 일감수시킵니다. 암받는 취약을 일감수시킵니다. 암받는 취약을 일감수시킵니다. 아이씨. 에이악. 아이악. 일러페인. 어. 오 오 오 오 아맨 오 오 맛있어졌다. 네가 날 맛있게 만들었다. 헤비 슬램 6피해를 주고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 아머만큼 어 때림 별로인데 스키쉬 스트라이크 8피해를 주고 덤투를 추가합니다 10대 추가면 괜찮은데 호박을 부여할 때 2 더 부여합니다 의심 허옥 다음 턴에 3힘을 얻습니다. 모든 적에게 12피해를 줍니다. 모든 적에게 12피해를 줍니다. 원피트 원더 좀 센 배신이네 이걸로 처치하면 플레이트 아머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도리토스 뭐야 과카몰리띠르 도리토스 맛있겠다. 트램프가 한국과자랑 다르네 모든 적에게 1취약 부여 상대이선 카드를 소멸시키면 힘을 얻습니다. 도리토스 홍시 초트로 사음 하 전 어지러움 하나당 힘이 2오른다 이에 에너지를 넣습니다 어맥투성이 를 섞어넣습니다 오블카드 터미 오블카드 터보 오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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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조 금방조 플레이트 파머 플레이트 아머만큼 재생을 얻습니다 밀러 계절 만들었어 재생을 얻어 재생을 얻어 재생을 얻어 재생을 얻어 펑스탠플레이트 펑스탠플레이트 효과 발동 안될 수 있는거 아님 펑스탠플레이트 에다론 선 시작시 힘을 이어 세 흡혈을 추가합니다 암에너지면 좀 빡센데 뭐 악마의 영상이니까 감코 알마나지 외교 이스틤 이스탠플레이트 로우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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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가 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러 페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 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금 쌓기. 안금 쌓기 겁나 힘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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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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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크림. 실 피해를 두 번 주고. 화상을 추가합니다. 오오 폭도 너무 딸리는거 아닌가 뭐 해봐야 알겠지 헐 귀엽 공격받을때마다 취약을 보여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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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카드 개맞아지고 있다. 아보카도. 오우. 길론 1858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국말은 아보카도가. 그룹션. 뭐야 이거. 더 어려워. 힐 회복하고. 해를 두턴간 버리지 않습니다. 번이 시작될 때. 체력을 1, 1, 9. 랜덤한. 카드의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체력이 잃는 거 왜 이렇게 많지? 아, 밀어전. 아, 밀어전. 카드가. 카드의 비용은 138arı. 1, 9. 박 builder. 3차, 통 sweet 수 있어. 이렇게 illustration 군렉ł 이 ayξ에, ugh. 아카볼리 결정전 하하 나 초에 찍어 먹어주지 미쳤나 카드 개잘 만드네 아 미친 타격 개받아줬어 아카리 아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려보내기. 이것도 원문 슉.. 슉럭.. 슉럭 잇어.. 한 장에서 세 장의 스킬을 골라 아 세 장 중에 한 장에 다른 직업 키를 얻 영에너지로 얻습니다 스킬 외세 간단해지기 뭐야 유석 뭐야 흡혈이네 일약과 일취약 모든 적에게 슬라임을 표해 추가 너무 약한데 간단해지기 난 소다 비가 필요하다 에이 없으니네 이제 간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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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껐는 디오 아보카도 이따 단단해지기 복컷벗 잘하는 아잇 아잇 잠깐만 으아 으아 냠냠냠냠 냠냠냠냠 밥이 없네 이따 아잇 뭐 아잇 아잇 뭐 아잇 아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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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프레임데? 아닌가? 프레임라스인데 하드 한장 밸류가 너무 아쉽다 프레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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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렇게 보면 센 것 같기도 하고 1승전인데 이 꼴나는 거 보면 약하긴 한가 꼰? 단단해지기 안 되기 단단해지기 바리케이드 없나? 바리케이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 음 흠 흠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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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몹치고는 일을 왜케 약함 아니 대수없는거 봐 이런 코따리들 저렇게 많았는데 20승천이 낮아서 그런거긴 한데 죽은거 같기도 근데 20승천이면은 1급 쌓기전에 죽지 않았을까 앗 그순 3개월 고원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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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가 못 서순 서순도 없어 더 2딜 3딜씩 늘어나는 거는 나쁘진 않네 석션 석션 그림 잘 그리네 32피해를 주고 6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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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p 급혈 좋구만 잇스 스크랩 음쓰 뭐야 힐 힐 글라임 추가 천천포박 천천세게됐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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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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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가드 뽑는게 더 있으면 좋겠네 가드 뽑는게 더 대신에 이거 쓰면 되겠다 근데 인스네어 스네어 안에 들어있네 막히지 않은 피해를 받았을 때 공격자에게 호박을 내게 부여한 일훅 아니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언젠가 머리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천재거나 약쟁이 같은데 CPL을 받고 아니 CPL을 줍니다 힐이면 에너지와 한장 뽑습니다 괜찮네 이거 일훅 딱히 치울만한거 없어 딱히 치울만한거 없어 딱히 치울만한거 없어 아하 무패한 아보카도 그냥 강원할걸 딱히 치울만한거 칠마다 새싹 그리기 하얀 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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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겨뒀어 도겨뒀어 망키 도겨뒀어 얘는 광기 연계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도겨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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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이런 미친 모드를 신성 요바 특별로 치울 수 있겠.. 있을 거 같은데 약간 따갑도의 캐릭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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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장 중에 어떻게 파격만.. 아니 수비만 두 개 설마? 덤덤덤덤 개 갓겜 리클레임 0코만 들어서 리클레임으로 리클레임 가져오면 되겠다 이번 턴에는 안되지만 더 나아 더 나아 아하하하하 비치퇴수나 우패 비패 부패한 아보카도 야 나 죽어 도라인가봐 살려서 엑스터 2 모드 잘 만들긴 했네 오 소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더 흥선특 어린 카드 덤에 들어간다 아니 힙 마이너스 2 됐어 어우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잘 나오면 괜찮겠는데 성능이 시너지가 너무 안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구려 드로에 왜 이렇게 짜지? 아... 풀헤디드 짜비구나 히트 dentro 이게 좀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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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클레임 덱은 어떻게... 어떻게 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벼리 랑 같이 쏘아야 되나 오벼리 랑 오벼리 랑 호박하고 힐하고 장어도 올리면서 버티라는 거겠지? 이건 모든 적에게 26피해를 주고 취약을 이었습니다 2는 좀 아니 그림 개잘 그리네 네크로시스 취약을 얻고 플레이트 아머를 얻습니다 플레이트 아머를 얻고 플레이트 아머를 얻고 플레이트 아머를 얻고 플레이트 아머를 얻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세포의 죽음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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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말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회쥐 풀피 근데 어차피 1승선이라 풀피인데 석션 컴퍼스트 이번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를 2장 복사하여 뽑을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이런 종류 카드가 왜 이렇게 많지 어디다 쓰라는 거지 뭐랑 연계하라는 거야 네우 나우시의 전투 시작시 검액투성이 3장을 뽑을 카드 덤에 넣습니다 왜 3장이나 넣죠 어째서 2장만 넣어란 말이야 2장만 넣어둬 앗 저렇게 되는구나 지식이 늘었나 늘었나 나 죽어 점도 없는 카드만 엄청 많아졌어 아니 잘 못 만났네 어쩌냐 이거 호박 있는게 훨씬 낫겠다 1홉 고갈 영추와 네크로시스 상태에 있은 카드를 소멸시키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원하는가 아 네 방금 방금 개털림 방금 말살 힘 서훈했네 아잇 돌겠네 길이 딜 넣을 것만 나오면 되겠는데 호박 하나만 있었어도 나온 거 안 먹긴 했었는데 리클레임 리클레임 좋은 거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영채화 안 쓰고 버린 다음에 리클레임 안 되네 플래시베리를 갖다 버려야지 리클레임 안 되네 리클레임 안 되네 리클레임 안 되네 리클레임 안 되네 리클 tabii 리클 리 Approvate 리클 리너ND 롱 리너븡 리네븡 음 넛 아 아 내 방금 아 안 돼 방금 방금이 안 나와 내 크로시스 어디갔어 막는 자와 뚫는 자였어 윙보츠 윙보츠 포커버트 가자 윙보츠 엎을 내놔 엎을 내놔 기절 리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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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채화 캐릭 자체가 드로가 엄청 짜네 배짬 일렉트로 플레이팅 뭐해 저게 아보카도 전기고문이야 플레이트 아머를 얻을 때 일 더 씁니다 아무리 봐도 아보카도 전기고문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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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껍질깔 때 효과가 발동하는 가드가 좀 더 있어야겠는데 드롭 쓰니까 리클레임이라도 갖다 쓰자 우울옵션 상테이선 카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벨시킵니다 음 내 굴업션 바이패서 낸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영체화가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기절하네 저승천이라 상태 이상 넣는 거 좀 더 있어야겠다 테라시틱 폼 테라사이틱 테라스를 잃을 때 3방어 한성 폭소 플라즈모시스 intends to attack 싱글 히트 데미지 2 all enemies at the start of each turn 오래 능겨 익스트랙터 한 피해를 주고 막히지 않은 피해만큼 플레이트 아머를 얻습니다 얼음 룬피 룬피 영체화 리클라임 리클레임 그때 영체화를 버려야 리클레임 쓰는데 못 버리니까 리클레임을 못 하겠네 이스라엘 룬피 리클레임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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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엘릭서 복사되는 거. 어, 돌겠네. 보험이 안된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임. 됐다. 거의 다왔다. 아, 힐 훅에 들어가지만. 힐 훅. 러브메이지. 리클레임 원칼. 영체화. 아, 개시 둘이나 있네. 꼴받네. 힐 훅. 힐 훅. 힐 훅. 힘. 힐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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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캐릭터 나든 플레이트 헤디에이들 아니... 이 캐릭터 냉정함... 냉정함이 왜 이렇게 구려... 힐할 때 효과 발동하는 게 나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으아아아아 애매 길 없어 이거 트위스티드 텐드릴 모든 적에게 호박을 3부여한 채로 전투가 시작합니다 좋은데? 소통이 전투 악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죽었나? 뭐지? 안 죽었네? 영체와 있으면 되살아날 수 있지.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생기가 안 돌아오네. 논 뉴토니언 플래시. 전 턴의 잃어버린 체력만큼 방어력과 절반 애플레이트 아머를. 이건 시작시웠습니다. 아니 이거 진작에 나왔어야지. 이거 나오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주사절힘. 넌 뭐야? 너 어딨어? 아니? 구석 여기에 쓰면 된다고 하네요. 고맙다. 회자의 껍질만 벗겨도... 킬 들어간다. 이긴듯? 이긴듯? 엎질만 까도... 황금도 올라가고... 데미지도 들어가고... 이게 덱이지. 제거만 더 되면 참 좋겠구만. 이거 지워야 돼. 반장 리클레임. 순수? 순수가 더 낫겠다. 3골드만 더 있었으면... 둘 다 아는건데. 많이 좋은 것만. 좋은 것만 뺏어요. 좋은 것만 뺏어요. 킬 후가 없어도 되는데. 빼서 순수 먹자. 아니 능숙. 능숙 넣었다가 능숙만 100장 되는 거 아니야? 좀 위험한데. 공감. 비법이 제일 약했다. 엘페이네. 에반데. 상태 이상 되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 15만 나온단 말이야. 일단... 필요해요. 안 돼. 안 돼. 시몹 그만 복사해. 아니. 안 돼. 달팽이란 말이야. 시몹 멈춰. 비 모읍 적당해라잉. 아... 개가 뜨거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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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님 제발. 이 가엾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이 거짓은 플래시 패러 아씨 올겠네 0코 0방어쓰냐 이기긴 한 거 같음 아씨 뭐 그만 궁금하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참아 근데 달팽이 아니면 저걸로 뚝딱이지 엑스트2 눈에 쎈데 강화할 게 없다 배고하고 싶었는데 0코수비 카드 고동어 쾌박쥐 고동어 쾌박쥐 이걸 막네 오픈데 1체력 남는 거야? 아 3번만 때리네 딱 했었다 당당 아 빨리 빨리 아니 파워 카드 밑에서 다 뭐하냐 아니 파워 카드 밑에 다 박혀 있어 역시 개가 깬 역시 개가 깬 역시 개가 깬 어씨 겁나 쎄 이 에너지를 넣었습니다 대로가 없는 건데 허페 좋고요 카드 직접 한금 가 못 가야 된 거야 한금 가 못 가야 된 거야 순수 복사하면 되겠는데 귀모 복사하고 힘올려 고독망을 방법이 없네 낙지망을면 가서 그냥 아 순수 언제 나와 왜 이렇게 불순해 순수로 싹 다 지우고 순수 더 받고 이연코 카드 복사하고 지몸으로 덱 정리하고 0코 0코 만들고 아니 임마 으악 으악 됐다 다 지우고 이거 아 하나 이거 지우고 아니 15 그만해 2분 1이잖아 아이 그래도 확률 점점 올라간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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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악 아 오 고 제발 제발 그만해 안돼 멈춰 야 안돼 안돼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진돌려 답이 없는데 이러면 못 이기는데 할 수 있다 헌 예. 사그렇지 쓰먹기 부추 흑 흑 흑 흑 흑 흑 섰나 밤이 이런데 글쌔 대정신인가 대정신이 아닌가 굳이 대정신이 아닌가 대결신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흡댁. 숨 진짜 겁나셨네. 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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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간. 랜덤한 카드. 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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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은가? 오버광 흘러온거 같기도 하고 여론 듯 오버광 손 놀기 똥산의 선인장 다 포박 모든 적이 포박만큼 피해를 받음 그냥 그건데 조식 이건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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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방어 두턴간 방어로가 제거되지 않는 이거 완전 험이 유석은 흡혈이요 라이미 쉴드 인클루딩 모든 상태 이상이며는 오벨 카드 오벨 카드 버린 카드 소멸 카드 다 합치는 건가 그거 중에 지도 상태 이상이네 예, 모두 잘 만들었네 예, 모두 잘 만들었네 흡혈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싶던 이게 제일 사기네요 킬 효과 보기에 너무 좋다 이런 거랑 이런 거 놓고 그냥 껍질만 개벗기면 되겠는데 천재가 만든 모든 거고 모두 개잘 만들었네 손가락인가? 뭐지 이거? 베락을 잃으면 임시 힘을 얻습니다 이 떡더미 더러워 턴투에서 힐할 때 이 힐을 추가합니다 잘 만든 모드였다 힐을 추가합니다 힐이 메뉴 힐을 뺴 힐을 힐 힐 힐 감사합니다.